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제2부속실장으로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며 검토해 왔고, 곧 직제 개편 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해 왔지만, 이후 정치권에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